겨라 누나야 11년 만에 나온 싱글 앨범 진짜 너무너무 축하하고 제목이 좀 여러가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많이 많이 축하하고 누나는 늘 너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변함없이 왜냐하면 넌 너무너무 좋은 뮤지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시작해보자 너무 오래 기다렸다 겨라 사랑한다 너는 최고야 감사합니다